1-2-2-3-2-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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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령의 도움만 하겠어? 내가 좀 도와줄게. 네 재능을 실컷 발휘해봐. 응? 벌써 암교가 깨어나고 있어요. 무사히 도와줄게. 예정의 도와줄게. 걱정 말게. 이은에게 암구라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니 이은부터 찾아보게. 이은 녀석 혼자는 위험할 텐데 서둘러야겠어. 나 여기서 죽는 거야. 나 여기서 죽는 거야. 내가 처리할 테니 뒤로 빠져있어. 내가 처리할 테니 뒤로 빠져있어. 저기를 보세요. 저기를 보세요. 암구라예요. 그래. 걱정 마세요. 제가 든든히 지켜드릴게요. 너희 따위에게 시간을 뺏길 순 없다. 도와주세요. 다. 그리고. 연락. 이은이도의 일을 하니, 이은이이도의 일을 하려면 이리주게 됩니다. 그냥. 그릇이 Paul이. 이리주게 될 게 없네. 조선을 안 울려야겠어. 지금. 사인과. 이것을 지켜민과. 이걸 지켜민과. 요즘. 내가 모를. 여러분들을 안으로는 서인과. 우리가. 귀찮은 인간 놈이 이 비의복을 너지럽히고도 무사히 빠져나갔어요. 이윤아, 암브라스의 글 먼저 사부님께 갖다 드려. 네, 조심하세요. 여기에 설aciousers 노래병으로 으아아아아아 너가 좋아하는 암구라집이다! 깜깜껏 잠자잔 이 돌덩어리야! 으아아아아 sale 암굴와 수액 덕분에 암괴가 잠잠해졌으니 술법을 펼쳐 문을 열겠네 술법을 펼치는 동안은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네 자네만 믿겠네 걱정 마십시오 사부님 암괴를 제압하다니 대단해 아 이참에 너의 경공술 실력 좀 볼까 경공 버튼 보이지? 일단 도약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경공 버튼을 누르면 이다 잘하는걸? 한 번 더 넘어야 하니 이번엔 내 안내 없이 혼자 경공술을 해봐 이런 생각보다 마귀가 강해 술법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네 한 시즌 한 시즌 내로 꼭 천바를 구해 돌아와야 하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사형 걱정 말거래 무사히 돌아올테니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군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군 사부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? 정보에 의하면 첨파는 특수 감옥에 감금되어 있네 네, 맡겨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상대로라면 한 시즌 내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걸세 이곳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저기인가? 경공술로 올라가야겠군 양쪽 벽을 이용한... 지금이야! 벽에 닿은 순간을 놓치... 그렇지! 반사 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 조작 킬을 사용해서 옆으로 이동해봐 벽에 찰싹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 멍청한 놈 제 발로 감옥에 들어오다니 어차피 각목 안에 떨어지다니 괴들이 타렁한다 잡아라! 비천성 감옥에 우면귀들이 왜 이리 많지? 시간이 지체되었어. 어서 가자. 천파공주님, 괜찮으십니까? 구하러 와주셨군요. 나 때문에 위험하게 해서 미안해요. 전 괜찮습니다.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세요. 이 전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더니 살아서 나갈 생각은 마라. 이 전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. 이곳은 내가 맡을테니 전파를 데리고 떠나게. 이 전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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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전성 지하 감옥을 바이버와 침입할 수 있습니다. 이 전성 지하 감옥에 침 Franc